자, 2매치 출발합니다. 김하은의 왼손 박채원 차분하게 받아내는데 그리고 3곱들이 뒤에 앉아있습니다. 김하은 강타 강타 사미쌀을 bang discrimin one some 신났어 그룹 Start 공격자세 박채원도 가깝게 갔으면 좋았을 뻔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격! 같은 박자로 김하은 선수가 볼을 치기 때문에 박채원 선수가 언제든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백핸드 서비스 중앙으로 급격한 코스에 곡선을 그려냅니다 자 포인트 김하은이 박채원 박채원 넷 긴 서비스 김하은 3구 좀 더 강한 힘으로 쳐야 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공격자세 직선 코트가 아니라 계속 코트를 밀어내면서 하고 있고요 지면과 평행하게 계속 공을 보내고 있는 박채원 참고 선제공격 동점 찬스 직선으로 갑니다 변화를 줬고요 자신이 치를드 차량 서 3구 독 박채원의 서비스 랠리 시작됐습니다 강타 김아은 이번엔 부드럽게 변환 엣지 원피스 랠리 시작됐습니다 강타 김아은 이번엔 부드럽게 변환 박채원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박채원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살려냈습니다 낮게 넘겨졌고요 박채원 뭔가 굉장히 수비를 흔들어야 됩니다 예 김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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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아 아2 아 아 아 5소가 걸레 수들의 이 경기가 이어집니다 4 예 그냥 나오는게 아니죠 저 그냥 봤을 때는 어 공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 안에는 진짜 수만가지의 작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박채원 3대 넷 다시 서비스 빠져올지 오핸 톱스피 박채원 견고하게 이번엔 서비스권입니다. 캠프 전환 김 박자와 빠른 박자 네트가 야속합니다. 발빠른 네트 김하은 백핸드 그리고 다가서는 박채원 3게임 출발 박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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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코스 박채원 아 存在 이빨 김 루루 굉장히 강한 볼보다는 볼을 다루는 듯하게 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랠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스 변화 김하은 완급조절, 거리조절 김하은의 공격지도 박채원 지구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윙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변화만 활용해서 수비가 굉장히 괴로워하게 양 선수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쳐냅니다. 김하은 미들 코스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사이드 3대3 1점 차 3구 13구 긴 스윙이 아니라 짧은 스윙으로 네 4대4 내리듯이 1.cka 다행히 공을 지금 다루며 공격 자세 2. CS 지금 공격으려고 5 대4 안전 4점에 묶여있습니다. 남정 김아은의 서비스 3구 한 번의 강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선수 다 어느 선수든 다가서는 박채원 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몰입하는 경기 빠른 서비스 미들 코스 김아은도 미들 코스 진검 승부 긴박한 상황 뜬공이 세븐올 다가서는 박채원입니다. 멀어지는 박채원 거리 조절 스피드 조절 그리고 포핸드 김아은은 계속해서 포핸드 미분의 백핸드 짧은 공 처리 장기전으로 갑니다. 서두는 사람이 지게 되어있는 예 체력 소모도 이어지는 상황 낮고 빠른 김아은의 공격 받아줍니다. 그리고 완급 조절 놓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최고도의 상황 그리고 공격 적 8대7 계속 몰아치입니다. 김아은 퍼붓는 공세 백핸드 안전 중요성을 모두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아은 지난 시즌 양산시청에 몸담았던 김아은 박채원 길게 젠걸은 다가섭니다 박채원 한글자막 by 한효정